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J그룹 되겠습니다. SJ그룹 코드번호 30604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18일 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16%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0.38%로 약부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방준비제도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일 연준 의사로 긴축 여부에 대한 가늠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국내 증시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코스피 코스닥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보시면 쌍바닥을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오늘 조금 외국인 기간에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코스피 종목은 지금 현재 기간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관망을 해보시면서 지켜나갈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J그룹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SJ그룹 살짝살짝 말씀드려놓겠습니다. SJ그룹이라는 회사는요. 섬유 및 의류 그리고 칸골 브랜드 헬론 카민스키에 대한 브랜드 제품을 런칭을 하여서 지금 현재 제품을 지금 현재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칸골 끌고 헬렌 카민스키 밀고 주가 오르는 SJ그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4월 한 달 만에 13.3% 올라 의류주 중 강세를 돋보이고 있다. 칸골, 칸골키즈 보유 브랜드 매출액 모두 성장세 중 온라인 및 면세점 진출 중 다변화 효과 본격화 기대에 SJ그룹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전년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한 3만 5천원 까지는 좀 꾸준하게 가지 않을까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254억 원 1분기만 254억 원이라고 와우 뭐야 이거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ROG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종식 그리고 7월 1일부터에 대한 뉴욕시 경계 정상 기대감이 지금 현재 묶이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옷을 굉장히 지금 현재 하나하나씩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기대감이 살살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칸골키즈 이렇게 좀 모자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 되면은 저도 제 와이프랑 아들이랑 이렇게 칸골키즈 모자 하나 사가지고 한번 스타일을 한번 뽐내볼까 라는 그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단기 종목들도 꿀팁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등록하시면요. 여기에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라이브라고 써져 있는 종목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 김용주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시장 설명이라든지 시황 분석이라는 글을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얘기들을 한 10주 정도 써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면서 주식을 하시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저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ap투자 텔레그램 연결하셔가지고 채널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케이탑 리치 2130원에 이제 기준 매수가 들어갔었고 15.59%에 대한 이런 수익을 당일날 실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A 그룹이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öl involve 테이블 에시 hilarious 체보